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들할 것이 아니오. 아멘 사람은 주여 주여 안 하죠. 교회 담임에서 주여 주여 하나도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국에 잘 들어가는 신앙.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야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행함이 나왔네. 행함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 뜻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물론 간단히 말하면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대로 다 살면 되지요. 간단히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도 좀 핵심적으로 뭘 어떻게 한 것이 뜻대로 사는 것일까. 정확한 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 원리, 맥을 모르면 헤매요. 방향을 몰라버리면. 사실은 아주 쉬운 말 같은데 이 뜻대로 행하나가 뭘까. 뜻대로 행한다.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그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 하늘에 뜻이 이루어졌다. 하늘에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과정에 있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여호와 증인을 내가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하느냐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대. 왜 땅에서 이루어져야 땅이 불타냐 그들 왕국권에서 왕국권에서 이 나라의 영혼이 총꽃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아니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겠는데? 나한테 그래 이 땅에 불타? 땅이 이루어진다 하겠잖아. 이렇게 따져버리더라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아니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아 땅에서 이루어진대. 이 땅에서 이루어진대. 이 땅이 없어지냐고. 막 그래요 그래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메울가지고 대답해야 되는데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은 뜻이 하늘에 이뤘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루시퍼, 루시일 천사장이 마귀를 쫓아 내버림으로 천국에서는 마귀가 없어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쫓겨난 마귀가 이 지구에 와버렸어요. 우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귀를 예수님 모셔서 잡아서 지옥에 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오고 이 땅은 이제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게 정확한 메기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고. 마귀를 지옥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면 천국으로 이사해야 돼요. 그게 땅에서 이루어진 거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줘야지. 그걸 모르면 왕국 건설에 그따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오셨으니 제가 사망건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땅의 건설 부활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초림을 딱 왔을 때 이 땅에 마귀가 임금이 있기 때문에 세 번 딱 시험을 해요. 한마디로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마귀가 우주의 이 땅의 왕으로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외부에서 진격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꽝!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왕과 왕과 싸움 붙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싸웠다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 마귀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한번도 없어요. 천사하고 싸우지.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싸워보면 대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싸워보면 다는 안 써요. 그래서 시험했다 마귀가. 시험했다는 것은 속여먹었다. 돌멍이 딱딱해야 되기하라. 성경을 뛰어내리라. 영광을 보여주는 경비하라. 이 세 가지를 영혼육의 시험인데 주님이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딱 말씀으로 꽉 물리쳐버려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토를 달지는 않아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도 속일 뿐이지 토를 안 달았어. 토를 안 달았어. 그래서 딱 물리쳤어. 그리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마귀 권세를 깨뜨렸고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 권하니라. 주님이 이제 보금을 선파할 수 있는 것. 사다란 권세를 깨뜨렸어.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이 뭐 있냐. 구원받는다는 건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것도 구원이에요. 배고파 죽게 생긴 사람도 밥 주문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뭐냐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건져내야.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했어요. 유한세 3조 8절에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한테 나타난 것은 마귀를 매라라 하십니다.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가 죄 지킨 것을 장악하고 깨뜨린 것이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할 때 반드시 마귀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사단이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그에서 마귀 귀신이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에 귀신 같은 소리하고 마귀 듣기 싫어. 천만의 말씀. 어디서 구원인데 어디서.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바로왕의 권세를 깨뜨려. 여기까지 재앙 내리고 깨뜨려. 건져냈지. 그냥 나왔냐고. 여기까지 재앙 내려서 바로왕 항복시켰지. 그것이 애굽에서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을 말하는데 점잖게 믿어요. 뭐 그렇게 해요. 마귀 그런 얘기. 오늘 좀 신사적으로 넣읍시다. 이따위로. 마귀 귀신 얘기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거예요? 없나요? 없냐고. 구원의 원리도 모르니까 마귀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야지. 예수님이 모셔서 3분의 4에게 병고 죽기 쫓았어요. 그걸 모르면 아직도 연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연계를 모르고. 아니 마귀가 공개고 있는데 그걸 뭐를 이겨요? 구원이 뭔데? 귀신 쫓아야죠. 병고쳐야죠. 주님이 모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인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영화로운 구원이 가난한 땅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세상 바로 태어나자마자 종으로 태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마자 누구나 죄의 종이요. 무조건 종이요. 그 다음에 홍해 그 전에 유월절 양 지키요. 열가지장에 유월절 양. 어린 양 피. 제 용으로 수백알을 먹고 홍해 세례받고 나왔는데 광야 안에 광야 광야 안에 연달 훈련 과정을 겠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육해의 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는데 여기 요단강 성분받고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주님이 어디로 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변화가 바로 광야에 있는 걸 맞고 신령한 가난한 땅 천국을 가는데 주거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해요. 가난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자가 사는 성인 임자의 기쁨 그런 것도 불기동 임자를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고 여기는 육해의 사람 혼 영인데 이 혼 광야 생활은 혼을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영혼이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는 건 뭘까? 그 뜻 하나님의 뜻은 뭘까?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리고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바인데 죄 지었는데 땅을 정부가 다스린 놀라운 그 특권이 상실이 돼서 형상이 파괴되어 있어요. 형상 그런데 이제 그 형상의 회복이 뭔가 보율로 제용서받고 예수 명제배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데 10편 17편에 보니까 예호와 이 세상에 살아온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 주의 손을 넣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지하고 남은 삶을 어린이 물러주게 된다. 이 땅의 복이인데 아니 여기서 그리 말 안하고 15지 나는 의로운 정의 주의 구현이 깨을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가치관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을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을 담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면의 거루감이 변화되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그래서 10편 15편에 보니까 여화의 장막에 머물자 누굴까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천국갈자가 누굴까 정정하고 공의령하고 전신만하고 허물하지 않고 이런 모든 사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말씀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서 걸어가고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교제인데 다이슨 10편 16편 이린말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해. 내 예민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여호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산거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생명의 교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는 신령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봐서 주의 임재와 음성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돼. 영의 사람은 주의 영의 사람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성의에서 여기까지 간 것이 형상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믿어지고 말씀이 안에서 거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이게 영적생활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드려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데 왕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의 여하의 말씀이 엘리야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웨이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비를 내리라 아웨이 보이라고 숨지면 딱 가라고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된 거지 음성도 없는데 엘리야가 가서 자 성하이 가글 떼 놓고 불 내리기로 합시다 해볼까요? 그건 객기부린 거예요. 하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단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왕상 18장에 소제 드릴 때에 이 소제는 고운 가로 제사들이 그 시간에 자기가 소제가 되는 거이고 자기가 재물이 돼서 가서 뭐란가 아브라니 이사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니 이사야 야곱만 여기 하나님이 거품 넘어가시오 왜냐면 그 뭐냐 약속 언약 언약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이 신약구야 약속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룬 것을 아리야 없어서 나는 오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것을 한 것을 아리야 없어서 그럼 응답하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오늘 내가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우리가 성령에 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언제 내 몸뚱아 죽음의 제 현장에 가서 거기서 소제들이 와 불안 때문에 죽어 죽더라도 내 인생이 십자가에 지고 죽겠다고 가야지 불이 떨어지지 당신이 물 맺돌고 가지고 권레 앞에 가야지 던져야지 멀리서 되겠냐고 내가 죽고자 할 듯하는 거지 오늘 신앙생활 진정 헌신이 뭐니까 아무 은사 능력 축복 타받아도 십자가 안 죽어 다 몸서려 가짜야 가짜야 은사 능력 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성의에 오지 않으면 번제가 안 되고 소제가 안 돼 근데 성령 오셔갖고 진리로 있는데 진리 말씀해서 내가 검이 돼갖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광야에서 진리을 통과한 사람이 가난당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이 소제 번제물 된다 그거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 물에 녹지 않으면 절대 짠맛이 낼 수 없어요 내 고용체가 없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소금이 그대로 있네 안 녹아 짠맛이 나갈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녹아가지고 스며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감기를 내줘야 되거든요 내 고집 내 야망 내 생각 그대로 있어 내 주장 끝 내가 없어져야 된대 내 이론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죽어갖고 없어져 버려야 소금으로서 감기를 줄 거고 녹아져야 되는데 오늘 뭘로 녹아야 되냐고 성령과 사랑의 불로 내가 녹아지만 산재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미랄되어 죽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 중간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땀이 빨대로 기도하면서 개세만의 동사라는 것은 지효 짜다 뜻이예요 짜 자기 몸을 짜서 개세만의 동사라는 것은 기름을 짜고 피를 짜고 눈물을 짜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바로 죽는 그것이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남을 섬기고 사는 삶은 보이냐 어떤 빚밥과 고난에 당해도 악을 악으로 욕을 갖지 말고 도려 복을 비는 것 그것이 재물 죽는 거거든요 사실이 신앙생활의 최고 경제는 거기서 죽으면 세대만의 돈을 맞이 죽으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났지 세대만의 얼굴이 빛이 안 나고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을 하고 죽어버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억지의 죽음이지 개 죽음이지 순교는 나같은 게 이 몸 재물로 받아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산 재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을 보면 나무의 열매가 열매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아이가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그 열매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나무는 열매져서 따가라고 가만히 나무가 예 내 그 열매 따 먹어 그리고 나무가 달라들던가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어 어차피 소금이고 비치니까 근데 그게 흉내니까 내가 못 받게 죽어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죽어진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삶 그 자체가 주님과 죽어있다는 자체가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려에 불 떨어지게 내가 죽어 죽어 자 오늘 엘리아도 음성 듣고 음성 듣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결판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도사리고 한 번도 안 해 힘들고 어렵고 손에 날 것 같으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가면 가라고 가면 가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자가 되면 주의 교재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창세 15점이니까 이후에 여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만이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방표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약속하시고 믿으니 의료이겠다 그렇게 되는데 환상 중에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이상 중에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꿈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이나 환상이 열리지 않으면 메시지도 안 와 환상 이상 자체가 통로를 열어놓고 꿈 이상 그래서 그 꿈 이상 환상이 영이 영이 때 영의 환상 꿈 말씀은 영이거든요 혼의 지식은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말씀해 준 게 말씀 환상 꿈 얘기하지 마 마지막에 말씀이 그런데 어느 통로가 되어야 말씀이 올 것 아니요 통로가 안 열린다니까 안 열려있어 이게 답답해 음성이 못 듣지 교제가 안 되죠 바하오리 보니까 3의 16장에 성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갈라떼가 다녀가 무시하필을 비둔야 예수의 활학기 아니었대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귀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것이 유럽 빌리포 첫 성이 들어가요 환상 중에 우리 좀 도와달라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성령 인도 지금 주제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건데 첫째 말씀과 기도에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 받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면 이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너한테 이렇게 일을 맡겠다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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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주님한테 맡겼어요 자 아멘의 의사 창원 글쎄 왕이 불러갖고 직접 딱 마패를 줘요 그리고 사명을 줘 어 그러면 왕과 직접 아무 중간사람이 없어요 왕과 아멘의 의사와 일대일 딱 만나고 일체 비밀이요 너가서 평양감사를 수사해라 직급은 사실은 아멘의 의사 20대거든요 젊어 평양감사는 50대 60대 나이가 직급은 높아 그래도 왕이 직접 명예했기 때문에 가서 아멘의 의사 줄게 여러분 발빌 떨게 왕이 직접 했기 때문에 자 보금은 사명인데 주님이 직접 나가세요 이라 누구도 못 말해요 그것은 왕이 직접 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6장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누구를 갖고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셔서 자 주님께서 너 가라 안해요 누구를 보내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된가 몰라 너 안가 혼 좀 날래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드러워요 마귀는 강탈주한데 성령은 와서 문 밖에 두드리느니 음성 마음에 물을 내가 들어가고 얼마나 부드럽고 성령은 비둘기 비둘기는 시럽 날아가버려요 성령은 아주 섬세해 그래갖고 성령 환영아 모시고 항상 성령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 임재가 있는 건데 바울도 사명 오늘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명 23에 보니까 내 달리할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판이 마쳐야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전판이 내 생명을 조금 더 이렇게 한 거 얘기하잖아요 왜 그때 했냐면 바울 에루살렘 이 띠임자 당신 감흥은 에루살렘 붙잡힌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 감흥은 죽는다고 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나 안 가고 싶거든요 그래 예언했어 가지마라고 안 가야 되겠네 잘 됐다 이미 마음속에 가기 싫어 근데 누가 말해도 가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말이지 마 나는 주님을 지키받았어 가지마라 가 벌써 주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열정이 있어요 하려는 사람은 괜히 국민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이럴 수 하려고 안 할 사람은 어떻게 안 하려고 저는 제자랑 오지 마세요 2년 전에 금식할 때 나 그걸 느꼈어 6월 6일 날 목금통 목요일 날 공휴일이요 8월 10일 와 8월 15일도 목요일이네 목금통 2박 3일 10월 3일 10월 3일도 목요일이네 기적이네 기적 하려고 내가 맘 먹으니까 눈에 다 보이더라고 그것이 전부 공휴일이 목요일인 것 희한하다 그래야지 그래야 막 더 해버려 하고 싶은 사람은 눈에 보여 내가 해야 되겠고 이 나라가 죽겠으니까 해야 되겠거든 난 지금도요 아이고 그때 코로나가 없는 땐 했지 나 그랬기 때문에 별 나 이미 응답하다고 편 안해버린 자 할렐루야 별이 말해 우리 이겼어요 아멘 맘 먹으면 없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맘 먹으면 지금도 주의를 하려면 다 찾아섭니다 어디 찾아설려요 어떻게 막 만들어 갖고 해본다 하고 본질 해본다 하고 뭐 기정에 만들었다 하고 이러고 별일을 다해 내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것이 인생에 사는 마시니 그거 안 하면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한 거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이러는데 이 땅에 잠깐 천년 만 년 살아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삼사십 년 가운데 토마 그거 놀아 이런 중간 전화부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얼마나 십자가 피 용서 그것만 전화만 된다는데 이보다 중요한 건데 아니 천국 지옥을 해결하고 간다 그보다 좋은 기쁜 소식 억만금 또 안 되는 것을 지옥을 해결한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놀아 놀으냐고 해야죠 사장과 싸우고 얘기해야죠 내 생명 여러분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는 돈 버는 거 그 돈 한 번 사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복음 예수의 생명 주님이 나와서 피 흘러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생명들이나 얼마나 좋아 생명 생명이 아깝지 않는 거 뭐냐고 생명들에서 하나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봤어 복음 기쁜 소식 그걸 가지고 열쇠를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고 있네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사형 그런데 국가에서 당신에게 한 번 기회를 준다 가서 전쟁 때에 나가 싸워라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생명 연장시켜주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상처받고 그래도 막 칼 싸먹고 싸우고 온통 자기 몸이 피투성이 돼서 키웠고 사례를 다해서 다 싸웠어 돌아왔어요 왕이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왔네 누구 때문에 왕이 가서 싸워라 가니까 싸웠다니까 왕 멸며로 그때 왕이 고생했다 사형인께 사형 당해야 돼 그러겠습니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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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다 사면 사면 정도가 아니여 너는 장군을 삼아줄게 그리고 내가 큰 상을 줄게 상을 줄게 우리에게 지금 그 사면 이 땅에 가서 전투 마귀가 싸워서 기도하고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갖고 그래서 금시 울고 피투성이 돼서 힘들고 쓰러지고 시험도 들고 우리 교회 막 쓰러트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머무리치면서 우리가 지금 전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나서 결국 우리가 이겼다 겪고 금식도 기도한다 절대 이긴다 이긴다 하고 절대 그래서 군사가 돼서 싸워서 이겼어 총국은 뭐라고 할까 우리 사형수들이 아니 사형수들이 한번 기회를 주고 우리 사형수들 아니여 아니 보일러 펴주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기회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아니 사형수를 사형수를 건져준 거면 얼마나 고마웠어요 사형수 아닌 사람은요 몸에 깨요 액겨 안 죽으려고 그런데 어차피 사형수거든요 사형수 몸에 액힐 거 뭐 있어 가서 피터지게 싸우고 말지 한번 기회를 줘서 싸우라고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가장 줄 것이 중심부신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도 내 계획들은 안 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도 잘 좀 해오고 싶은데 뭔 일이 잘 안 돼 복회를 하는데 그냥 어떤 교회는 몰린다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그냥 나는 그 개척계의 그 수 갖고 맨날 힘들고 있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 본다고 봐요 중심 자 다이오에서 볼 때 중심 본다 이게 중심 왜 중심 언제 받느냐 아위 양을 칠 때 곰에 밟다 사자에 건들고 내 나이다 됐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죽은 산물이라 중심 받지 않아요 나는 실적 업적에 대해서 따지 마세요 나도 술자에 매니지는 안 해야 되겠다 주님 저는 맨 맞고 어차피 내가 모든 걸 어차피 내 중심을 했습니다 저는 안 누라고요 내가 마음은 들였어요 모세가 중심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쓴 사람이 모세고 신약이 바울이더라고 둘 다 살인자네 세상 거 안 봐 저들이 의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싸웠냐고 목숨 걸고 바울은 로마서 구장에 보니까 내가 내가 끊어진 자라다 원하다 자기 민족 구원을 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야곱은 애선을 미워했다 성격이 그래요 선택의 논리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러면서 로마서 무슨 말 했냐면 원하자만 다녀요 다른 밖자만 다녀 긍일의 긴자다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다른 밖자만 다녀 하나님의 긍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나를 불쌍해 줘야 돼 불쌍 그런데 뭐 군모 하나님 야곱은 배 속에서부터 사랑하고 선택했고 애선은 미워했네 그거 하나님은 불공평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성격 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야곱은 장작권을 사모했고 애선은 장작권을 경의적이었어요 장작권 영적인 거 부유를 여기는 우습게 봤어 보세요 창생 25일 시절에 아이들 장작권 애선은 일수한 사냥꾼이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짓더라 애선은 사냥꾼으로 둘이 돌아댔고 놀고 활동적이고 고기 잡고 시원하고 육체도 강하고 힘도 강하고 화살도 잘 쏘고 짱이네 몸짱 인기도 좋아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짓더라 이 두 단어를 봤자 야곱은 사색의 사람 생각의 사람이고 애선은 인생 복잡하게 살 거 없어 놀러 다니고 뛰고 운동하고 이렇게 재밌어 막 사냥이 재밌어 사냥 그래갖고 장작권 하나 이거 하자 하나님의 그걸 알았어요 애서의 기절을 야곱의 기절을 그래서 물론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꼭 그런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배수 알아요 할지 안 할지 알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인데 미래에 안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요 다 하신다는데 저런 게 가만히 생각하면 야 그렇구나 자 주님이 신성정 목사님이 총과지오 거기서 주님이 딱 이 말이에요 다 보여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야 그만하면 얼마나 그래 긴 말할 거 없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이 우리 안대국 성도들아 너는 믿는다 너희 교회가 민족의 사람 나는 믿는다 너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너를 믿어주고 있어 주님이 믿어주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야곱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오늘 중심을 얘기해 내가 결론을 말했는데 사명을 해도요 사명이니까요 주님 내 가슴에 뜨거워서 못 잡으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 더블시아 권했다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나라 이래요 가만히 그건 내가 나서도 하나님 전문가에 알아서세요 알아서세요 성의에 너는 가만히 있구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쓰겠냐 다윗은 아니 물 맺돌아가지고 이문가하고 무엇이 어째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여기 있을 수 없어 물론 같이 나가버리잖아요 내가 가라겠어 가라겠냐고 벌써 일할 사람 자와세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허신할 수 있어요 탓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 벌벌 뜰 때 유기 때 다시 혼자 갔고 온 세상이 완전히 바알에 물 끓였을 때 엘리아 혼자 갔고 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그랬을 때 모세 혼자 지팡이 들고 갔고 아르노고 오늘 우리 예수님 혼자 오셔서 다 감당하셨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바랏서 바랏서 이러래요 한 사람이라도 엘리아 한 사람부터 나는 그래요 절대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인도 받아서 내 인생을 주님께 산 제사 드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 뜻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 사단과 드리고 지옥을 해결하고 처음까지 이 엄청난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보금을 깨닫고 나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문화 비유는요 똑같이 하나 하나는 열 개 다섯 개 똑같이 하나 가지고 열 골골세 찾아라 다섯 골세 찾아라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향을 감동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도로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